1차 1차까지 고려오 어 이거는 뭐 안 될 것 같은데 수고하세요. 네, 아, 수고하셨습니다. 깔끔하게. 잡이요. 이 판도 지면 미드 안 해야겠다. 나도 그냥 원델 갈래. 아니, 바텀 이기면 그냥 게임이 이겨. 전판도 바텀 솔킬 한 번 나니까 고도가 안 되지, 뭐죠? 그리고 이게 뭐 젤이나 젤이, 징크스, 자야 이런 걸로 망하면 복구라도 되는데 싸미라로 망한다? 아니, 답이 없음, 게임이. 진짜로. 그냥 답이 없어. 가자. 지금 오공이 죽어버렸네? 아, 전면은 뺐다, 그래도. 안 좋은데? 게임이 또 이렇게 됐네? 좋. 좋습니다. 어우, 딜기예산 좋았다. 인정? 도망갑시다. 이 신이 또 올 수도 있으니까. 바텀으로 갔네? 아, 밀 수 있니? 스트레시야? 아니, 바텀 또 너야. 또 바텀이야. 진짜 어지럽네. 형은 잡아야 돼, 근데. 어, 네이스. 나 뒤로 가는 중. 여기 백스 있다. 아, 좀 아깝네. 백스를 무시하고 그냥 끌거버렸나? 아니, 바텀 또 너야? 또 바텀이야? 왜? 아니, 왜 우리팀 바텀만 터지는 거야? 근데 바텀 유저들이 진짜 괘씸한 게 서로 그 인정을 안 함, 잘못한 걸. 아니, 원딜은 서버 탓하고 있고 서포트는 원딜 탓하고 있어. 우리가 봤을 땐 그냥 바텀이 터진 건데. 아니, 영향력은 제일 크면서 좀 무책임해. 봐. 어? 봐줘야 돼, 보공님. 바빅. 빨리 봐줬더라면 좋았을 텐데. 와, 진짜 다행이다. 나 이거 못 잡는 줄 알았잖아. 좋았습니다. 결과는 나쁘지 않네. 네이스. 오케이. 어디 무리하래. 미드 최고로 합시다. 자, 기다렸다가 미니언 오면 이런 식으로 터뜨려주세요. 어? 어어? 아니,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? 아. 2명 있으면 밀 수가 없는데? 어리신 잘했는데? 어어? 아니, 또 바텀이야? 또 너야, 스레시. 왜 그러는 거야? 뭐가 불만이니? 아, 각은 예쁜데? 없습니다. 그러면 아끼자, 이거는. 쓰면 손해다. 가버려. 자, 밀어볼까요? 밀신, 당구를 조심해. 이런 식으로. 가버려. 나이생. 자, 이거는. 애들까지 먹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? 좀 무리인가? 좀 무리니? 끝. 수고하세요. 자, 서류 완료. 아, 좀 애매한데? 아니,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? 아니, 모난 타요, 이게. 어. 어. 그래. 난 모르겠다, 이제. 아니,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기도니? 안 되겠다. 2대1 교환이면 나쁘지 않다, 그래도. 내가 이거 밀 수 있어. 니심만 오는 거면 못 맞거든요? 저 혼자? 너가 나 이길 수 있어? 가버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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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. 들어가세요. 가로니랑 거의 겹치니까. 아, 요공님. 아니,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? 아니, 왜 그러는 거야, 대체. 뭐가 불만이니? 이건 좀 아닌데. 어? 어? 호호. 어. 에라이? 고맙습니다. 에휴 나 그냥 원딜할래 우케 원딜 있음 마스터 거짓말임 사실 그런거 없음 그냥 첫판이 맞음 없잖아 오 달지맞아 흠 아군이 당했습니다 답을 해요 답을 해요 답을 해요 답답해서 내가 뛴다 어 네이스 탑 답을 해요 어 아프다 도망가자 이즈 궁 조심 갈리오 노플 갈리오가 아니라 딜리언 아니 원딜 유저들 이런거 하면서 그냥 잘하는 척 컨트롤 많이 필요한 척 그냥 딸깍딸깍하면 킬이 들어오는구만 얼마나 괘씸해요 아니 미드 왜 함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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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더 깔끔하게 했으면 살았을 것 같은데 뭔가 아쉽네 아 아 아 뭐야 이거는 뭔가 잘 한거 아닐까 사실 잘 모른 결과 좋았다면 뭐 오케입니다 뭐야 이거 더러운데요 아 피들 왜 이렇게 세냐 태화보다 아니 피들이 뭐야 루덴이야 루덴 피들은 처음 오네 나 궁 없는데 아직 아 이게 또 웃겨 아니 근데 왜 삼 뭐야 너 어떻게 살았냐 심지어 갑공이도 안 터져 엠림들아 어 네이스 살았다면 뭐 오케입니다 뭐 하세요 자 바로 먹어야겠지 정글 잘랐으니까 어 어 어 와우 흐흐흐흐 아니 클레드 상대로 오물킬은 처음 해보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아 네 오 제이스 오 뭐야 저 오 오 오 오 오 오 아 6랩이야? 저거 오 아 다행이다 여기까지 하자 너도 죽으면서 6랩 됐구나 아깝다 노틸 6대 가지고 애매해졌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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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플래쉬 죽었어 가버려 아 이거 안되겠다 네 신까지 올거라서 이거 그냥 빠지죠 어 아 아 아 살짝 디무빙으로 빠지려고 했는데 좀 내가 잘했더라면 그래도 아 그래도 3명 다 잡으면 나쁘지 않아 오케이 근데 이거 저 안 죽었으면 더 베스트인데 그죠 딱 목표는 노틸 그랩을 뒷무빙으로 피하는게 목표였음 근데 못피했음 하하 흐흐흐 형들 저 살면서 호거스 러브토를 맞아본 적이 없음 다 피하는거 보여 드립니다 호거스 러브토를 맞아본 적이 없음 여기 되니? 여기 뭐 없나? 좀 아깝네 죽습니다 아 돈이 좀 많긴 해 얘들아 빼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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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돈이 너무 많아 얘들아 데이스 그래도 좋아 와우 이제 이게 황족이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료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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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